3장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영광 가운데 그분과 함께 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죄약된 것은 다 버리십시오. 성적인 죄, 악한 행동, 나쁜 생각, 지나친 욕심 등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특히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에게 화를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전에는 이런 일들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몰아내려고 힘쓰십시오. 무난 생각, 화를 내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나 행동, 선하지 못한 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과거의 잘못된 삶에서 진정으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 생활 가운데 더욱더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날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한례를 받은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야만인이든지 스그디아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믿는 자의 마음 속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이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화를 내기보다는 용서하고 여러분에게 해를 입히더라도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하되 무엇보다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묶어주는 띠입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은 평화를 위해 부름을 받아 한몸이 된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채우십시오. 주신 지혜로 서로를 가르치고 세워주기 바랍니다.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믿는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부드럽게 대하며 아껴주십시오.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너무 엄하게 혼내지 마십시오. 그들이 혹시 용기를 잃고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종들은 언제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주인이 볼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주인을 섬기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하듯이 열심히 일하십시오.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유업을 상으로 주실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꾼들입니다. 또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하시는 분입니다.